듣고 말하게쓰기 교학쓰 듣고 듣고 했네 핫덩이 아쉽네 오케이 어떤소리가죠? 슬레드 오케이 그래서 E가 내는소리 한번 정리해볼게요 E는 E 네이로 눌러줘 E 긴 빠졌어? 그래서 A가 됐어 앞에서 뭐가 됐어? 슬레드 슬레드 넷 넷 텐 텐 텐 베드 텐 텐 텐 텐 텐 레드 펜 펜 펜 이거 어떤소리가 BASH 자 SH 나온김에 SH 나온김에 H가 들어가 config Sh Sh P 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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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를 살짝 물고 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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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Caps으로 C는 A는 P는 S는 S 합쳐서 Caps A가 내는 소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 소리를 맡아주는데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소리 A 아, 힘 빠졌어? 18호에서는 A가 A 소리 내는 애들 위주로 익히고 있는거에요 전부 다 A가 들어있을거에요 그런데 A가 A 소리 내는 애들 위주로 고위가 A로 Caps 지금 지점 한번 해볼까? 다시 한번 해볼까요? C는 C는 R A는 A는 B는 Caps Caps 빨리 합치면 Caps 어, 뭐 됐다고? Cap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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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얘는 뭘 빨고 구 pasando Cap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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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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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브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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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 글자는 뭐죠? 비 비 아니죠? 비는 무슨 이름이 나요? 비 그럼 합치면 갭 뭐라고요? 갭 오케이 비하고 비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냥 캐시 캐시 게임할때 많이 나오잖아 캐시 다 야 FAD 뭐라고요? FAD FAD 그렇지 브랑스 브랑스 오케이 B는 B R은 R A는 N은 D는 D는 B 합치면 브랑스 어 브랑스 브랑스 오케이 선생님이 민준이한테 클래스 카드를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고 부탁했는데 부탁대로 하고 있나요? 다시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부탁했죠? 그래서 소리내라고 했어 말을 배울 때는 소리를 내야 돼 그게 기본이야 알겠습니까? 그래서 얘는 뭐라고? 브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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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villain 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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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n 뱅 뱅 뱅 뱅 뱅 뱅 캣 캣 캣 내 작품을 어느 정도를 적혀있되어 캣 캣 캣 캣 캣 캣 에이는 에스는 기는 이 번역도 아름다운 아시메 그리고 밴드 이거 뭐였더라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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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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